신나는 수사들의 이사란 역시 고품격 놀아가! 자,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흥이 또 많죠? 잘 놀죠. 사실 나이트의 레전드이기도 하죠. 우지원 씨 많이 봤어요, 예전에. 이희재 씨랑 같이 있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거기서 인사도 많이 나눴죠. 거기서 인사를 나눴죠? 그때 저희도 운동하니까 많이 못 가지만 대회 끝나고 회식하러 가면 선수들이 젊으니까 또 가잖아요. 대회가 되게 자주 끝났나 봐요. 대회가 한 달에 한 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선수 생활을 떠나서 제2의 인생에서 또 다른 챔피언을 꿈꾸고 계신 분들을 모신 관계로 준비했습니다. 제2의 인생, 나를 향한 응원가! 제2의 인생들은 시작하셨으니까.